오늘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똑바로 늘 필드를 나갔는데 필드를 나갔는데 이게 우측으로 돌아설 수는 없잖아요. 이게 돌아선 상태에서 쭉 감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만들어지니까 뭐 감아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는 틀어쓰는 것보다는 똑바로 서서 틀어서 감아 들어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먼저 스틱을 하나 놔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란선과 파란선이 만들어져요. 노란선과 파란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는 파란선만 가지고 감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노란선까지 이렇게 놓게 됐거든요. 노란선은 지난 시간에는 아예 틀어놓은 상태였지만 오늘은 이제 정상적인 라운드를 할 때 가정을 해서 플레이가 된다는 가정 하에 똑바로 일단 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이 노란선은 백스윙 라인이 됩니다. 백스윙을 위한 라인이 되고요. 그리고 파란선은 우측에 다운스윙을 할 때의 선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여주시면. 이제 좀 상식적으로 제가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그 똑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탁 걸어갑니다. 똑바로. 이렇게 막 걸어가요. 그런데 똑바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골프 스윙은 골프 공은 이렇게 똑바로 가려면 막 무언가에 저항을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왜? 스윙을 앞으로 치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연스러운 건 이렇게 감기 때문에 원운동, 반원운동, 타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난 똑바로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앞으로 막 가려고 해도 이렇게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앞쪽에 여러분들이 있는 방향으로 너무나 다가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면 이렇게 감겨가지고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렇게 갈 때가 스피드는 제일 잘 나오고 편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가마를 너무 잘해서 치기만 하면 감기는 거예요. 치기만 하면 감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예 머리를 써서 양궁도 마찬가지잖아요. 탁 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우측을 보고 화살을 쏘는 것처럼 이렇게 꽉 이쪽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오오오오오 해가지고 여러분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자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들어, 틀어, 가마의 형태예요. 그러면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윙을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고 백스윙을 들 때는 정상적으로 평소에 하던 대로 들고 그 다음에 칠 때는 파란 손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의 동작이 필요하거든요. 무언가에 틀어주는 동작이 필요해요. 그 동작이 무엇인지는 제가 치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는 먼저 제가 똑바로 친다고 이 노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 똑바로 친다고 쳐볼게요. 여기에서 똑바로 친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진짜 안 감기네요. 이렇게 똑바로 가면 안 돼요. 감겨야 돼요. 다시 다시 여기에서 노란 선 쪽으로 감기게 되면 이런 형태로 사실은 감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바로 여기 라인을 보게 되면 똑바로 출발을 하다가 왼쪽으로 감겨 나가는 그런 스윙 자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파란 선 쪽으로 치게 되면 저 이번에 안되면 아이언으로 할 거예요. 레슨 내용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에서 들고 치면 우측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형태 그리고 저도 지금 나름 말린 거죠. 잘 안 감기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시 들고 들어서 틀고 감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측으로 밀어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 더 쉬어 봐야 되겠네요. 다시 들어 그리고 저는 우측으로 출발을 해야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죠. 우측으로 출발을 해야 가운데로 들어오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맙습니다. 잘나간 것도 보여주셨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는 게 일관성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나는 치기만 하면 이제 왼쪽으로 감긴다. 그러면 어떤 능력을 만들어야 되냐면 우측으로 밀어때리는 능력을 이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트는 방식은 뭐냐면 백스윙을 일단 듭니다. 이제 오늘 들어 그런데 실은 가장 좋은 건 가장 좋은 건 우리 여러분들 레슨 받을 때 백스윙을 딱 들었을 때 등이 어깨가 90도를 회전을 하면 등이 어디를 보는 느낌이냐면 타겟을 보는 느낌이 이렇게 되죠. 보통 우리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90도를 돌리라고 그런데 이 스윙을 하는 동작은 타겟 쪽이 아니라 좀 더 오른쪽을 볼 수 있는 정도로 도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무릎만 조금 더 돌려주시면 무릎이 안쪽으로만 살짝 무릎 라인만 맞춰주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껏 계속 로리 맥길로이 로리 맥길로이 로리 맥길로이 하면서 스윙을 보여드렸는데 로리 맥길로이는 실제로 스윙을 보면 이 무릎의 액션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자, 스윙 준비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슬로우로 볼게요. 지금 페어웨이 왼쪽 편을 지금 조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탑스윙에서 한 번 멈춰보겠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면 실제로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돌아가 있는지를 모르지만 저 어깨는요. 최초에 있는 이 발하고 공하고 평행하는 라인이 아니라 페어웨이 우측 쪽으로 지금 어깨가 틀어져 있어요. 등 방향이. 이미 하체하고 상체하고 꼬임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냥 공을 치면 우측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윙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샷을 들어가죠. 그러면 페어웨이 우측으로 야자수 있는 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네요. 감아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스윙 결과가 만들어지죠. 다시 한 번 다른 각도에 있는 스윙도 한 번 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멈추면 자, 이번 스윙 한 번 보셨고요. 백스윙 탑에서 자, 스탑. 멈추면 실제로 여기서는 그 발과 공은 왼쪽에 있는 그 페어웨이 출발 지점 그... 뭐... 리저브드 에어리어 그쪽 지나서 그쪽의 왼쪽 편에 지금 조준이 돼 있지만 어깨가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면 저쪽의 마철루 같은 그 빌딩이 높게 올라가 있는 그쪽을 향해서 돌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공이 이미 그쪽으로 출발을 하면서 공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돌지를 않아요. 돌지를 않습니다. 네, 못 돌아요. 그래서 정말 쉽게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물어가지고 대단히 기대했더니 이건 진짜 뭐 우리를 아주 그냥 베베 꼴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3단계를 드린 거예요. 로리 같은 경우는 백스윙을 한 번에 들어서 이 정도가 아니라 등을 더 돌려서 아예 이 우측 편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스윙법이었다면 여러분들께는 저도 백스윙이 큰 그런 골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고 이때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되냐면 무릎이 왼쪽 무릎이 싹 넣어주면 뒤쪽에서 보게 되면 자, 다시 백스윙을 하고 왼 무릎을 넣어주면 제 어깨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 한번 뒤쪽에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백스윙을 이만큼만 들었어요. 이만큼 들었는데 무릎을 넣으니까 제가 저쪽을 향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이쪽 방향으로 우측 방향으로 빡 치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 틀어, 감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들어보니까 우와, 이거 진짜 갈수록 복잡해진다. 습관이 되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들어, 틀어, 감아 형태의 스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들어 틀어, 감아. 이렇게 해서 스윙이 만들어지죠. 사실 그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두려운 골퍼분들이 또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이게 내려오는 안쪽에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이건 오른쪽으로 죽을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에 안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데 그 가마에 있어서의 스윙 클럽 페이스를 바닥을 볼 수 있는 정도의 회전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어라 감아야 한다는 말이 그게 이제 알겠어요. 알겠어요? 회전을 해도 무섭잖아요. 안 감으면 진짜 죽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감아야지 아까 같이 이렇게 감게 들어오고 근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감길 때까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원래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잘 감거든요. 근데 지금 레귤러 샤프트로 치고 있는데 핑계지만 의식적인 스윙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감아야 되는 걸로. 그래서 들어 백스윙 들었죠? 그럼 백스윙 라인 맞춰줬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넣으면서 이 파란 라인 다운스윙 라인으로 몸을 맞춰주고 스윙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들어와서 라인을 맞춘다기보단 그냥 밀어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딱 잡았으면 들고 백스윙을 들고 우측을 보고 감는 거죠. 우측으로 출발시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진 않아요. 그럼 이제 제가 조금 더 과감하게 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죽어라 감고 계시는데 조금 더 죽어라 감으세요. 제가 아이언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언으로 이게 지금 각도를 벗어나니까 기계 쪽에서 안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아이언으로 설명을 하면 들어 틀어 감아 근데 아이언은 잘 감기거든요. 그래서 들어 틀어 감아를 통해서 습관을 기르게 되면 여기에서 한 번에 가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죠. 처음에는 백스윙 틀고 틀어 감아 형태가 되는데 나중에는 이 동작이 지금은 들어 틀어 감아 형태가 되지만 여기에서 들어 틀어 감아 이런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출발하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스윙은 죽도록 감아놨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또 구차하게 변명은 되면 이게 각도가 좀 벌어지니까 자꾸 밀리는 형태로 읽히는 것 같아요. 다시 여기에서 들어 우측으로 많이 치셔도 돼요. 그리고 들고 들어 틀어 감아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스윙을 생각을 하실 때 백스윙을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뭐냐면 들어 틀어 감아를 하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바로 이렇게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다운스윙 라인으로 파란색 라인으로 바로 이렇게 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서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꺾이는 각도도 커지고 스윙 자체도 플랫해지기 때문에 스윙크라든지 탑볼도 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반드시 백스윙 할 때는 백스윙 라인을 그대로 들어주고 그 다음에 무릎을 약간 넣어주면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자 다시 들어 들어 감아 그러니까 지금 노란 라인이 백스윙 라인이고 파란색이 내려오는 라인이잖아요. 그거를 잘 지켜서 백스윙을 들어주는 게 또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렇죠.